하나님의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렇지만요 또 오늘이 굉장히 햇빛이 화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이셔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니엘이 정신병원에 입어낸 병원을 갔습니다 I went to the mental hospital, the ward that Daniel is in this week PA 호스피털에 있는데요 저도 정신병원은 처음으로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스트릭도 합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제가 들어가니까 방들이 저기 있어요 그런데 한 방에 두 명씩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참 보니까 별 사람들이 많아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 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니엘 방으로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그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몇 살이냐 물었더니 23살을 합니다 그런데 책상에 성령 책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듣고 제가 물었어요 크리스찬이냐 막 기도한대요 그런데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냐는 게 3주 됐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여기 다시 올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그 참 마약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병원에 가면 그 마약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줘요 다시 약한 마약을 주거든요 한 번에 나가 그러면 안 돼요 안 주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단일은 5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50살이 넘었는데 그분도 20살 때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복원편 일과를 들었어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런데 말씀을 듣더니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마약이 다니엘의 보좌화가 된 줄은 됐겠죠 영적색 그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에 가서 하루 동안에 제가 본 편지 열과를 다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너무 말씀 집중하기가 좋은 거예요 나갈 수도 없어요 말씀 들으려도 관계없이 괜찮아요 참 집중 시간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화가 어떻게 사단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화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화가 하나님의 보좌화가 땅의 것으로는 보좌화의 응답이 없어요 위의 끝입니다 땅을 우리가 쳐다보면 뭐가 나옵니까 땅을 쳐다보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땅의 것으로 사는 인생 결국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위의 끝 갖고 위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으로 충만하라 땅의 것으로 충만하면 땅의 것으로 망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땅의 것을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나 인간은 땅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땅의 것으로 살다가 땅의 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잠시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갖고 사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한 영화의 보좌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과 속임수로 막 충만합니다 현장에 넘칩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으로 충만합니다 땅의 것으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요하의 보좌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가 보좌화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게 보좌화의 응답이 임해야 돼 그래야 현장 내가 있는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도 보좌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옥 같은 세계 현장도 보좌화의 응답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보좌화의 응답으로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세계의 흐름을 바꿔라 엘리아와 엘리사의 보좌화의 응답이 그랬습니다 엘리아와 엘리사의 보좌화의 응답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엘리아가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나왔어요 그렇게 막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에 엘리아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엘리아의 진짜 보좌화의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원약을 붙잡읍시다 정말로 영적 혼란 시대였습니다 정말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쳐다보면 우상밖에 안 보여요 우상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영적 혼란 혼란 시대였습니다 진리가 안 보여요 진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란기상 18장에 보면 아하반과 이세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를 장악해버렸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을 정도니까 대단하죠 그런데요 엘리아는요 진짜 보좌화의 응답을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그게 갈매를 싼 응답입니다 뭔지 아세요 오직 요아를 의지하여 오직 요아의 이름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8장 21절 보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거리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랬어요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기서 엘리아의 보좌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요아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요아의 이름을 부르라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요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여러분 엘리아의 보좌의 응답은 요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게 보좌 진짜 요아의 보좌를 나의 보좌로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이에요 진짜 영적 혼란 시대 아닙니까 쳐다보면 우상밖에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합니다 엘리아가 고백하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많던 요아의 선지자는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그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거기서 과연 엘리아가 나는 요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는 요아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 혼란 시대에 오직 요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보좌의 응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엘리아의 갈멜선의 응답은요 요아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니까 진짜 내 아내요 내 인생에 요아의 이름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살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귀신도 무릎 꿇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를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요아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키 중의 키예요 그러니까요 요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니까 뭐가 회복됐죠 재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보좌의 응답이 진짜 내 안에서 시작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회복된다니까 진짜 성전이 회복된다니까 진짜 교회가 회복된다니까 여러분 요아의 이름을 부르는 성전이 회복된다니까 요아의 이름만 존재하는 성전이 회복된다니까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삼신이 몰려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때요 기도의 뜰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때 기도의 뜰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치유가 회복된다 그때 아이들의 뜰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진짜 요아의 보좌를 움직일 나만의 보좌의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성삼이 요아의 이름으로 이게 내 안에서 가득하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오직 요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 여러분 다른 곳에 무릎 꿇지 마세요 오직 요아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오직 예수 이름이면 된다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 내가 진짜 보좌 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오직 내 인생에서 오직 요아 이름이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요 너무 다른 이름이 많아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다른 이름 앞에서 다른 이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의 년 4장 12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보좌를 움직일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오직 요아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 것인가 아닌가 진짜 요아의 보좌를 움직일 그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충만하라 이게 엘리야의 갈밀산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진짜 보좌의 응답이 시작되길 바라 무엇으로 보좌의 응답이 시작될 것이냐 내가 그 이름 알고 그 이름 고백할 수 있다면 되는 것이다 내가 그 이름으로 충만하다면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그 이름 이상이 없어요 오직 그 이름이면 돼 이스라엘에는 예수 이름이 없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예수 이름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예수 이름이 없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저 책꽂이에 다 꼽혀져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진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요아 이름이 전부입니까 거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좌의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직 요아의 이름으로 오직 요아의 이름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인생 전부인가 내 응답 전부인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보좌의 응답의 두 번째 은약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포기 시대였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겠어 영적 포기 시대에 호랩 싼의 응답이 엘리야의 보좌의 응답이 두 번째입니다 쓰러진 엘리야에게 천사가 오잖아요 그리고 그 힘을 공급하잖아요 그리고 40주야를 탁 가잖아요 그때 호랩산에 이릅니다 호랩산에 이르니까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요아의 음성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보좌와의 응답이 두 번째입니다 요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온 호랩산에 요아의 영광이 충만해 버리는 거예요 호랩산에 요아의 말씀으로 충만해 버린 거예요 온 호랩산에 요아의 임재가 영광이 가득 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보좌와의 응답 두 번째 오직 요아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오직 요아의 말씀만 내 안에 담을 수 있는가 오직 요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보좌로 누려질 수 있는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다른 소리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여 호랩산에 올라가니 다른 소리는 없어 오직 요아의 음성으로 충만하라 저는 그 인생 그 세계관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어디를 가든지 오직 요아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것만이 요아의 보좌를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나의 것을 어떻게 누리냐 엘리야가 그 요아의 보좌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직 요아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다른 것들은 게 아니에요 오직 요아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요 집중해서 들어버리면 내 영이 삽니다 어떤 말씀이든지요 집중해서 진짜로 들어버리면 내 영이 지우고 어떤 말씀이든지요 어떤 말씀이든지요 그 말씀이 내가 푹 빠져버리면요 보좌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좌의 응답 호랩산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해버리니까 뭐가 움직입니까 엘리야가 호랩산에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호랩산에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치유받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요아의 말씀으로 충만했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후대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난 겁니다 요아의 말씀으로 충만해버리니까요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요 열려버렸어요 7천 제자가 준비되어 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진짜 말씀해보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약이 성취되는 은약해보게 돼요 진짜 제자 해보게 되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호랩산에서 전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7천 제자를 덮어버렸다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나의 보좌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의 것으로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한 번만 채워봐라 제가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런데요 누가 와서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가요 진짜 위로가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무엇으로 힘으로는 요합니까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왜 그리 힘들다고 그러냐 괜찮아 괜찮아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울고 있는데 금성이 딱 들리니까요 기쁨의 눈물이 막 쏟아지네요 그러니까요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진짜 임해야 돼요 진짜 말씀으로 임하면요 내 인생을 살게 되세요 무슨 음성을 들려주신지 아십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있잖아 내 옆에 친구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다고 저는요 그걸 한 번 체험하니까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이루어도 원하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옆에서 막 나를 막 잔소리하고 뭐 못한다 젖힌다 막 하면 기분 나쁘죠 처음에는 엄청난 기분 나쁘다 네가 뭔가 잘난 게 뭐가 있냐면서 그런데 그 자신을 내가 발견했다니까 그런 소리에 기분 나쁘냐 나중에 깨달았다니까 그런 소리에 약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소리에 직각 반응하고 말이야 내 인생을 깨달았다 지금은 괜찮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좌화가 됐어요 진짜 호랩산의 응답이 내게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보좌화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배경이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 정말 보좌화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멸산에서도 계속되어지죠 호랩산에서도 계속되어지죠 정말 그래야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세계의 흐름을 바꿔요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맨날 걸려듭니다 진짜 여러분 세 번째 은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영적 위기 시대였습니다 그때요 엘리사는 도단성의 응답으로 보좌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랑기상 19장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예랑기 하 2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땅에껏 구하지 않아 주여 나를 건강 구하지 않아 돈을 주어서 구하지 않아 위협격 구합니다 주여 아니 하도 귀찮게 하니까 제발 좀 따라오지 말라 그까지 따라갑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어 아니 땅에껏 구하잖아요 위에껏 구해 엘리사의 보좌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란키아 2장 15제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엘리야의 보좌화가요 엘리사에게 내려가는 순간이야 엘리사는 엘리야의 보좌화의 응답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사의 보좌화의 응답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야 주여 오직 요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이 보좌화의 응답이 있으면 우리는요 이 땅에 무엇이 일어나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엘리사가 뭔지 알아 그리고 대비를 하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도전이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게 또 쫓아온 거야 11개 하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엘리사 하나 죽이겠다고 온 거야 근데 그때 엘리사를 이 성기는 사완이요 막 쫓아오는 거야 주여 지금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예고 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완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엘리사 사완의 눈을 열어서 보기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눈을 열어서 보는데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 하나님의 군대가 쫙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와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쫓아오는 적군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좌와의 응답만 시작돼 버리면 돼요 아니 우리가 못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이 사완은 못 보니까 두려운 거야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아람 군대가 싸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여유가 있어요 왜요? 불말과 불병구가 쫙 그 뒤를 싸고 있는 걸 아니까 괜찮아 그리고는요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결국 총칼 없이 이겨잖아요 그것도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음식을 주워서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있는 시대에 절대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현장과 세계를 바꾸는 보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이 보좌를 움직이면 돼요 하 근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틈만 생기면요 막 뭔가 방법 짜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엘리사의 도단선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진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요아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가 이 영적 위기 시대에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기도죠 요아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의 응답이 시작되니까 후대가 회복돼 버려요 영성이 회복돼 버려요 현장이 회복돼 버려요 정복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이 영적 위기 시대에 도단선의 응답이 나의 보좌의 응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거가 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보좌를 움직일 보좌와의 응답을 시작하게 하소서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엘리야는 오직 요아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요아의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요 오직 요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보좌의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좌를 움직일 시간표다 하나님의 보좌로 충만할 시간 갈멸산의 응답이 나의 것이 되고 호랩산의 응답이 나의 것이 되고 도단선의 응답이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보좌를 움직일 시간이다 보좌가 나의 보좌로 누릴 시간이다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모든 것이 그 요아의 보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응답을 나의 어떤 응답을 다른 것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에서 찾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추이되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요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보좌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소서 오직 요아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보좌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소서 오직 요아의 영으로 충만할 그 보좌의 응답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실 응답하실 그 치유하실 모든 것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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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